이번에 배울 부분은요. 기업에서 실제 고객가치의 타당한 지표라고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이 측정지표는 미래에 더 많은 수익을 어떻게 하면 창출될 것인지, 고객의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것인지, 그 고객가치 측정지표를 어떤 선택적 기준과 연관지으려고 하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구매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구매력은 말 그대로 주어진 카테고리에서 구매자의 총 지출금액, 해당 고객에 대한 모든 기업의 판매량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I 같은 경우에 커스터머, J는 지금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문자 J 같은 경우에는 해당 카테고리에 있는 상품들을 제공하는 모든 기업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S 같은 경우에는 기업 J에 의해서 고객 아이의 판매가치, 그러니까 카테고리 내에 있는 판매가치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J 같은 경우에는 지금 1부터 대문자 J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보기 전에 이 식을 보자면 지금 1부터 J까지 그냥 시그마 공식으로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예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시도 보시다시피 간단한데요. 고객이 여러 슈퍼마켓에서 지금 매달 평균마다 400달러를 쓴다고 합니다. 이때 고객의 사이즈 오브 월릿, 그러니까 고객 구매력 같은 경우에는 400달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여기서는 매달 평균 400달러를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때 고객의 구매력 자체도 400달러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객의 구매력에 대한 정보 획득 방법은 기본적으로 설문조사를 이용해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평가되는 부분에서는 수익성 있는 관계를 수립하고 유지하려고 시도할 때 이 고객의 정보가 가장 중요한 정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은 품목 점유율인데요. 품목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쉐어러브 카테고리라고 해서 지금 A, S, C, R 해가지고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보시면 구매자 기반으로 브랜드 또는 중심 기업이 차지하는 카테고리 크기에 대한 비율로 정의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 품목 점유율은 특정 기업에 대해 충성도에 대한 일반적인 지표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을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 여기 J0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 중심되는 브랜드나 기업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I는 커스터머, 고객을 이야기하고 있고 대문자 I 같은 경우에는 중심 카테고리에서 구매하는 모든 고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문자 J 같은 경우에는 중심 카테고리에서 사용 가능한 모든 기업 아니면 브랜드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문자 V의 I, J 같은 경우에는 기업이나 기업 J에서 고객 I의 구매량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매트릭스 자체가 개별 구매 데이터를 사용할 수 없을 때 집계 수준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자, 한번 예시를 보도록 할게요. 예시를 보시면 커스터머가 하나, 둘, 셋 명, 셋 명이고요. 지금 세 달 동안 구매한 이력을 가지고 SCR을 구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체 유닛은 지금 24개, 24유닛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화의 마켓 셰어를 보자면 33%, 마켓 점유율이 지금 24개 중에 8개이기 때문에 8개 구매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33%고요. 여기서 ASCR 품목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스터머 1, 2가 샀죠. 그래서 10 더하기 9, 19에서 지금 8개가 구매가 되었기 때문에 19에서 8 해갖고 42.1%가 구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예시에서 봤을 때 지금 시장 점유율이, 지금 시장 점유율 보다 품목 점유율이 현저히 높은 걸 10% 가까이 한 9% 정도 높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된다면 고객이 일단 이 브랜드를 구입하게 되면은 이 경우에는 다른 브랜드보다 더 많이 선호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브랜드 소모의 경우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브랜드 소모의 경우에는 MS가, 마켓 체어가 24분의 12이기 때문에 굉장히 높죠. 50%입니다. 그리고 소모의 경우에는 커스터머 1, 3가 지금 산 경우이기 때문에 8, 4를 더하면 지금 여기 12개가 나오는데 15분의 12, 즉 15분의 12이기 때문에 5분의 4가 지금 샀고 80% 정도 되네요. 그래서 지금 50%도 높은데 80%가 된 상황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이 경향을 띄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브랜드를 구입하면 이 소모라는 브랜드도 일단 구입하게 되면은 다른 브랜드보다 더 많이 선호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갑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ISW라고 해가지고 쉐어러브월릿에 지금 I가 붙으면 인디비주얼로 지금 개인적인 것 한 명씩에 대한 하나에 대한 브랜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A를 붙이면 이제 전체적인 건데 이 부분은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제일 중요한 건 고객의 니즈를 충족시키는 정도가 어떤 것인지 이야기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서 J는 회사, I는 고객, S 같은 경우에는 고객 I에 대한 기업 매출액, 기업 J에 대한 매출액, J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설명되어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지금 해당 카테고리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까 이 경우랑 같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C, B로로 그냥 적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전체의 경우에서 개인이 어떻게 되었는지 개인 고객이 고객 I에 대해서 어떻게 얼마나 판매액이 되었는지 이걸 보는 건데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가 지금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싫었는데 매달 식료품 가게에서 지금 지출하는 금액이 400달러라고 합니다. 300달러가 퍼블릭스라는 슈퍼마켓에서 구매했다면 이 퍼블릭스에 대한 ISW, 개인지갑 점유율은 75%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제 먼스가 맞는지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열리로 나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12개열로 계산을 하셔야겠죠. 다음은 전체 지갑 점유율인데요. 전체 지갑 점유율은 ASW 라고 해서 구매자 전체에 대한 중심 브랜드나 아니면은 카테고리 비율로 정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I, J는 역시나 고객과 기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I 같은 경우에는 전체의 커스터머, 전체의 고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J는 해당 카테고리를 제공하는 모든 기업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S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고객 I에 대한 기업 J에 대한 기업 J의 판매액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이 분자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판매 정보에 대한 내부 기록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분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설문조사에서 비롯된 부분을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정보 자체가 수집하는데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대표적인 샘플을 구해서 전체 구매자에 대해서 추정해서 진행을 합니다. 이 example를 하나 보도록 할게요. 보시면은 지금 400달러를 지출하는 소비자가 구매한 구맥 중 300달러를 슈퍼마켓 빙고에서 구매를 했다면 빙고에 대한 지금 고객의 개인 점유율은 75%이다. 아까 퍼블릭스 예제랑 비슷한데 그래서 75%라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전체 점유율 기간 T에서 판매 75만 달러를 빙고 고객의 동일한 기간으로 나눈 것을 지금 전체 지갑 점유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25만에서 75만을 나눠서 60%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체 지갑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보다도 기간 T에서 얼만큼 판매했느냐 그 부분을 일단 보셔야 되고요. 그 빙고 고객의 동일한 기간 동안 식료품 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지출이 어떻게 되었는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에 대한 기업 매출액 그리고 분자의 경우에는 개별 수준에서 어느 정도의 정보를 얻었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갑 점유율과 그리고 고객 구매력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보시게 되시면 지금 고객 세분화에 따라 어떻게 세분화가 되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고객 점유율 같은 경우에는 높을수록 지금 기다리거나 아니면은 유지 및 이탈이 된다라는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고객 점유율이 낮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거나 아니면 추가적인 판매에 집중하는 그런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구매력에 따라서도 지금 작고 큰에 따라 크게 되면은 추가적인 판매에 집중이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너무 이게 높아질수록 고객 점유율이 높아지면 당연히 또 이탈이 되는 거고 그리고 고객 근무력이 적으면 아무래도 여기는 구매하지 않은 상대다 보니까 아무것도 안 하게 되는 거고 이렇게 해갖고 네 가지로 지금 구분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